나라거프님 안녕하세요 머덕 117승의 트테깟 무엇 128승이 128승' 109승이 정신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나 화장창 질캐가 늦었네? 원 투 풀 슈 돌 크랩 안되는군요 헐? 1타 맞으면 2타 확정? 실화임? 방금 3타 소리 들린 것 같았는데요 착각이 아니라면요 힐 랜스 안되죠 힐 랜스 안되죠 힐 랜스 힐 랜스 힐 랜스 힐 랜스 힐 랜스 어? 딜레이 안줬는데? 왜 앉아줘? 죽고 사망 딜레이 안줬는데? 왜지? 원 투 로하 투 로하 투 빰 힐 랜스 나라허퍼님 요즘 완전 행복 철권하고 계시죠? 포스리가 닿네요 다행히 저거 방금 맞았으면 죽었죠 생신허퍼 안되네 왜 안되지 로하 투 발목 투 밟고 그게 합친다고? 마크를 가드한다고? 카운터 원 투 미들 굿바이 음 필드 맞으면 필드 사망이었죠 하단 로하 꽝 백 힐 타 카운터 좋아요 에이앙 펴펴 펴펴 아프다 쫌 쫌 쫌 나이스 카운터 초 스카이 끝났죠 굿바이 아니야? 이럴수가 짠발 아니야? 하단 호우 다행 아까 왜 궁디팡팡 안들어갔지? 뭐죠? 왜죠? 나락호프님 나락호프님 진짜 잘하시거든요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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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6 무렵엔 제가 우러러보지도 못했던 그런 존재였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데스를 하고 있죠 헬로 제프지 웰컴 투 마 스트림 바벨 나이스 쇼도 나이스 랠캔 한번만 아니었군요 꽝 실패군요 노우 저거 안맞죠 로하 로하 15 굿바이 방금 레아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엄청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나오지 않았고요 원투 풀 아니 아니 원투 하단 저걸 가드를 해요 이 괴물아 노우 노우 초스카이 좋았죠 음 좋아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하단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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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댓이 속도 봐 토 나오지 않아요? 굿바이 아니 안맞아? 그게 안맞아? 시.. 실화냐? 허허허 하하 맙소사 하이루 종단 니슬링 좋고요 로우킥 로우 로우 아 그래요? 한번 시.. 테스트 해봐야겠네 안 닿네 실화임 저기 안 닿으면 어쩌자고 양손이었군요 와장창 뭐죠? 뭐죠? 방금 저세상판정 구경 잘했고요 푸싱 카운터죠? 죽고 아 비캐머님 어서오세요 그 우주주꾸미에게 졌어요 그 똥캐들은 로하 플라 찍기 한 다음에 외모 플라 안 맞아요 음.. 잭 잭 잭 곰 머덕 이런 순위인거죠? 어.. 푸싱 엎어 깔아두기 엎어 좋았고요 벽걸이가 왜 이렇게 됐죠? 로우 툭 툭 툭 툭 툭 밟고 안 되죠? 2타 딜레이 안고 띄웁시다 제발 죽고 횡신 엎퍼 좋았죠? 타타 겟 투 셋 미 슈 아프죠? 저도 많이 아팠어요 방금 카운터 아니었어요? 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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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였잖아요 왜 거짓말 하세요? 내가 버튼 인정이 늦었나? 노 양잡 잘 풀어주고 삐 굿바이 공디 팡팡 예아 방금 레아 유도 잘했죠? 원 투 안되네 원 투 미들 투풀 툭 툭 툭 툭 툭 꽝 원 로하 아니 안되네 나이스 엽가드 성공적이군요 펴펴 펴펴 오우야 오른잡기 성공적 와가닥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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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하단? 아 상단 하단? 엄메이징 머더욱은 안맞네요 슬픔 툭 툭 툭 하단 바벨 보이지 않아 하단 카운터 좋아요 에이 양 발살트럭 굿바이 오늘 유튜브 거리가 거리가 많이 나오네요 오랜만에 카운트 히트 시에 콤보 5가 되고 타격 잡기로 이행되죠 거기다가 사원 맵이면 받아 부서집니다 1. 묻어주지 네 제발요 행신어퍼 나이스 좋구요 가즈야 펴펴 옆펙광 전면펙광이거든요 로하 투 갈고 탑 펴 아니 뭐덕이 그걸 피해 실화임 노우 펴펴펴 크레로 그바이 펴펴 실패을 줘 죄송해요 싸다고 너무나 아픈 것 아픈 것 자인손 푸싱 안되죠 포스리 로하 아 안되요 에이앙 펴펴 바벨 아 대박 거기서 그렇게 좋아요 마지막 찬스죠 발목 발목 오오케이 횡신? 어퍼 안되죠 툭 하하하하 방금 조금 고민 많이 했어요 바벨 왼어퍼 원투 카운터 아프다 와장창 죽고 원투 풀 펴펴 카운터 좋아요 초스카이 아하 양자 원투 누르는 중이어서 양자 풀지 못하구요 나이스 휴 저거 타겟잡기 아니야? 오른손 잘 풀었구요 로하 툭툭 꽝 굿바이 저쵸 방금 사이드킥 플라 잡은 다음에 미들킥을 쪼끔 느꼈었어요 진짜 쪼끔 그랬더니 횡신하시다가 맞으신거에요 방송 마지막 날 이번주 마지막 방송에서 음 많은 수확이 있네요 머덕도 파해할 수 있고 횡신 한 끼 아 백대시 한 끼 원투 나이스 짠손 잘 흘렸구요 앉아 굿바이 11초 동안 저만 게임하기 디바이저님 어서오세요 양손 양손이나 오른손 연타하시면 되요 발목 툭툭 카운터 로하 툭툭툭툭 안되는구나 나 툭 나이스 아니구나 푸싱 팔살기인데 나름 초스카이 아 alcada еф 태권도를 배워보시면 어떨는지요 나락오프님 와장창 저런게 확정타야 어떡해 맙소사 맙소사 초스카이 끝났죠? 굿바이 음 아니에요 오신김에 팔로우 처음오신 분들은 팔로우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나락오프님 지금.. 아 방송하고 계시는구나 묻어주세요 타면증 좋죠 횡신아퍼 실패죠 퓨어장창 죄송합니다 뭐죠 방금 방금 뭘한거죠? 카운터 나이스 바벨 노우 안보여 그냥 괜히 없이 왼플 지르다가 죽고 쩨착 1 투풀 툭 카운터였네? 왜지? 저거 안보여요 초찌 카운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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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펄 카운터였네? 한 안 Act 맞아! 역시 따닥을 생와라 해놔야돼 따닥이란다 에이앙 옆가드 안되죠 매크 2타로 급하잇! 타단? 아니군요 로하 속 매크 1타 2타 실패죠? 죄송합니다 화당창 꼬리야 노우 하단? 아니군요 양잡기 잘 푸시고요 깨차기 카운터 좋아요 오른잡기 실패죠 바벨 바벨 에이앙 안되죠 로하 툭 빠밤빰 매크 타이카 로하이로 굿바이 좋아요 노우 노우 아니야 안앉았어 망했고요 빨래널기 아니군요 왼잡기 아니었어요 빨래널기 맞네 좋고 조금전에 진짜 나이스 파이크 했었는데 아깝네요 아깝네요 머더성어 바뀐 것 같은데 맞나요? 아깝네요 음 좋아 고팀이 몸속에 쫙 도는게 생신허퍼 좋았죠 뭐죠 왜죠 왜죠 로하 툭 로하 툭 헌팅 무엇 하단 부족판정이냐 무슨 매크타 2타 3타 초스카이 안되죠 노우 하단 실패군요 양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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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품 아 그런거에요 헐 헐 헐 죽고 헐 거기서 마운트로 넘어와 헐 이번에 새로 생겼나보네요 와아 슈돌 유도 진짜 잘했다 그죠 허어우 초핑 슈돌 실패구요 보이지 않는 하단 무엇 나이스 죽고 흠흠 흠 흠 흠 더 초조하게 만들어야 돼요 더 초조하게 너의 얼굴을 부셔주지 개다리에 슛돌 원투 풀 톡토독 안되네 원투 안되 위드프레임임? 실화임? 하하하하 맙소사 죽고 빨래널기 말리고 있네요 헐 거기서 내미신다구요? 대박 헥터스 안되죠 꽝 원 원투 풀 톡톡 카운터 나이스 그리에 노우 삐임 나오죠 방금 레드 쓰신거 같은데요 착각이 아니라면요 원투 원 로하 툭 툭 툭 카운터 원투 풀 원투 풀 원투 맙소사 맙소사 굿바이 좋아 역시 저럴땐 초스카이 정답 원잽 맨오퍼 꽝 꽝 원투 풀 톡톡 죄송합니다 이번엔 왼잡이었군요 맙소사 하하 빨래널기 패대기 치기 톡 뭣 죽고 1타맞은 2타 확정이네 그럼 맞고 딜캐가 있다는건데 훅 빠밤 양잡 잘 풀어주고요 맙소사 죄송해요 저거 상남인가요? 첩 첩 때리는거 스크류 머덕복했다 머덕복상 있었죠 이번에 한번 가보죠 발목 발목 나이씨 이득프레임인가요? 벨랑거북이님 어서오세요 네 어 카우스바인 땡큐 팔로우 welcome to my stream 방금 조금 아쉽다 하단 안보임 안보임 안보이는것들이 왜이렇게 많죠 짠손 행초 바벨 죽고 죽고 쭈꾸미 당했어요 방금 상단에 피할만도 했던것 같은데 착각이 아니라면요 나이스 개념없는 어퍼 좋았죠 핫핫 로하 툭 로하 툭 실패군요 죄송합니다 화장창 부야 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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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흐흐흫 세차기 안되죠 원투 원투 풀 꽝 원 로하 로 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네요 초습 다행이죠 초습이 안나가서 발목 툭 푸싱 안되죠 노후후 맙소사 망했어요 빰빠밤 펴 양잡 잘 풀어주고요 안되네 죽고 어 이길때는 너무 힘겹게 기린데 내드릴땐 너무 쉽게 내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천천히 하시겠다고요? 음 더 빨리 해야 되겠네요 페이스를 잔뜩 흔들어 드려야되요 아 말린다구요? 뭐 말릴수도 있죠 슈덜 누가 말리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일 제2 샘미 슈 밟고 로하이로 그바잇 원 카운터였죠 나이스 딱 물었죠 완전 월척임 덩치도 완전 산만하니까 더 월척임 양잡기 좋구요 매크로야 3타로 그바잇 짠 기상돕기 좋구요 방금 쪼금 뭔가 애매했다 빅 빅나이스 와장창 아프죠 초스카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좀 슬프네요 헥파스럭 그바이가 안되네 퍼스리더 메모리 완벽한 맥나리오 방금은 정말 좀 쉽게 게임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방금은 정말 좀 쉽게 게임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룸 희 baru 불만 마법 투 소모 방금 슛홀 깔고 어퍼 잘 낳았죠 월차기달 카운터 슛 안되죠 나이스 죽어간다 후구가 매크로의 이탈을 굿바이 핵댁시항기 실패죠 슈 돌 원 포 나이스 바벨 바벨이 속석여 오찌 헌팅 실패군요 괜찮아요? 바벨 죽고 시메노틀님 어서오세요 와 방금 좀 아쉽다 이거 안되는데 이러면 죽고 빨래널기 끝 끝 57 스톱 끝 쏩 수돌 깨 이정돼 dzie este 그렇게 제 마지막 실패 역시 여기서 매크로야 저 당연한거 아닙니까 하단 다행 불행 불행 1,2,A양 실패죠 안되네 모피하네 외모피하죠 방금 어퍼유도 진짜 좋았죠 죽고 너무 개기시죠 1,2,풀,초핑 아니죠 아니야 카운터 시바임 아프다 이상한 콤보가 또 생겼네 헐 양손이었어 맙소사 렉크 2 타르크 파이 오케이 원투 렉크 2 아니야 좀 참자 이 바보야 흐 바보 바보 로하 툭 바벨 렉크 렉크 2 초스카이 와 완전 훌연해 정확한 타이밍에 초스카이 들어가줘서 다행이었네요 2타 잘 앉아주고요 대씨 밟고 안되네 딴손 렉크 2타로 굿바이! 원 투 풀 톡톡 카운터! 카운터 한 번 더! 실패군요? 아니야! 이거 아님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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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코라야 너무나 늦은 것 난 왜 이렇게 늦지 늘 굿바이! 더 덤벼봐! 역시 압박화랑 넘버원 그건 인정 끼 끼 끼 끼 끼 세계 탑 플레이어 탑 클라스 플레이어도 저한테 한 번 말리면 방법 없어요 라운드 원 파이트 행신 투 좋구요 슈 돌 원 투 따닥 따닥 소드 잘 심어놨네 벽걸이 퍼펙트 옆 가드 네 실패죠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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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매크로야 역시 매크로야 답죠 라운드 투 하단 하단 아니군요 퍼플 푸싱 안되고 양잡 잘 풀었다 와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에 양잡 잘 풀어내려서 다행이었네요 슈 돌 어 김재원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펴 펴 펴 펴 앉아 앉지 않아요 왜죠 캡터스럭 좋아 김재원님 어서오세요 원 투 원 노화 투 빰 푸싱 안되죠 슈 돌 아니야 캡터스 억니 그걸 막아요 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방 인메이징 노우 나이스 한번 또 걸어봐야겠네요 가자아 레드 살 거 warrior 그어잇 방금 진짜시나리오은 좋았는데 원2 1 1 2 아니야 그런거 안썼어 왜 이러세요 나로거프닝 진정을 해보세요 맙소사 맙소사 카운터 일단은 레벨을 쓰지 말죠 쪼금 기회를 보고 캬아아 저걸 흘렸으면 끝났는데 아깝다 로하 밤 실패 바벨 아 바벨 미연속 저게 흘려지는 기술이었나요? 참 알았네 나이스 커트 양잡기 굿바이 퍼펙트 운영이 진짜 퍼펙트했죠 방금은 맥코리아님은 저 디사세심리가 너무 좋음 당연하죠 제가 해바랬으니까요 아 우리 변절자랑 함께 해바랬어요 허프님 관견진성 듣고 맨북 팩트입니까? 흫 하하하하 저는 통일이 형이 아니랍니다 자아 큐돌 로하 꽝 실패군요 양잡이 아니었어 맙소사 죽나 지치 803 매크로야 감특 나이스 슈 노우 노우 맙소사 아니 그걸? 이렇게 되나? 음 오케이 조금씩 마운트 이지선달 스페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이겠지만요 모공피크로에는 못난이라서 그런거 못해요 노우 양손 열심히 눌렀잖아 하하하하하하하 안보임 안보임 저거 보고 막을 수 있는 근데 거짓말하는거에요 아닌가? 나만 못보나? 죽고 노우 그걸 흘리면 어떡해요 정중이형 잠깐만요 좀 진정하시구요 로우하 툭툭 샤프 로우하 또 벽이죠 밟고 안되네 원투풀 톡톡 로우하 2로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하는게 안되네요 양잡 노우 맙소사 맙소사 아 죽고 죽고 와 마운트 안풀리는 마운트였죠 어떻게 로우더라도 풀지는 못하지만요 못난 피지컬 다흐흑 맨날 옵니다 피지컬때문에 백데시도 안되고 보고하는것도 안되고 그래도 게임하는 방법이라는건 있어요 하단 어퍼 노우 짠손 행초 헐 로우하 투 빰빰빰 펴펴 좋죠 오른잡기 안되구요 펴펴펴 발목 굿바이 하단 아니군요 로우하 투 펴 원투 에이앙 안되죠 아니 원투 아니 원투 썼는데 거기서 왜 푸싱이 나가지 슈 돌 썼는데 왜초 로우하 캑터스 좋아요 아까 맞는거 확인했으니까 다른 콤보로 변경 굿바이 하이닉스님 어서오세요 로우하 툭툭툭 빰 파아 이런 한번 더 쓸걸 더클 마운트 양손으로 푸는거에요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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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타스 에이슨님 어서오세요 죽고 거기서 외나파 실화해요 너무 강한 이즈선다 수도 두셨는데 푸싱 카운터 좋구요 카운터 좋구요 카운터 좋구요 맥크 2타 초스카 안나가죠 왜죠 톱 빠밤 빰 맥크 1타 아아 가드했는데 죽고 오케이 어어어어어 날아오프니 귀여워엉 발목 발동 16이요 로하의 발동 17 화랑 하단기 기술 하단기 중에서는 발목이 제일 빨라요 왠플라 좋았죠 그냥 지른거에요 그렇고 우리 솔직해질건 솔직해집시다 지른거는 그냥 질렀다구 내크 2타로 굿바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저 백댓슈로 피한다고? 머덕 주제에? 실화에요 다행 휴돌 웬아퍼 원 공디 팡팡으로 굿바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휴돌 완전 좋아요 엘캔 엘캔 플래싱 벽광 겟 투 샛 미 휴 아프죠? 세상 아픈 콤보 휴 나이스 매큠일타 매크로야 안되죠 짬발로 굿바이 호퍼님을 무찌르자 하단 하단 아니군요 매크로야 원투 조금 늦었다 엎어 아 시도는 좋았다 저게 판정이 왜 저렇게 되는거죠? 왜죠 원투 풀 대시 쇼돌 원투 로하 툭 대시 쇼돌 원투 헌팅 툭 이런 원투 풀 톡 좋아 대박 천재 어메이징 매크로 1타 2타 3타 조스카이 좋죠 밟고 안되네 원투 하단 꽝 꽝 톡 노 바벨 우리도 누군가에겐 참 좋은 바벨 상대였겠죠 원투 양잡기 못 푸셨구요 매크로야 안되죠 좀 더 빠른 기술을 썼어야 했구나 원투 풀 톡톡 꽝 원투 풀 실패군요 죄송합니다 우울이야 초찌 초찌 귀사가 선물해 준 핏살기 이럴수가 딴손 원투 따닥 소드 카운터 나이스 한번 호흡을 더 보죠 그걸 막는다구요? 실화에요 방금 흘렸는데 왜 안됐지 진심 죽고 끝 기술 확 질 성격 해야 돼요 하단 샤프 미들 로하 툭툭 밤 하단 좋구요 크래 왼플라까지 확정이어야 되는데 왜죠 오른잡기 잘 풀구요 플래싱 3타 실패죠 으아 아니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잠깐만요 으아 선생님 잠시만요 그게 아니구요 아하 에이앙 실패군요 이럴수가 아니 빨래나 아니구나 아 확정타가 없네 딴손 에너퍼 원투 미들 로크 파이 하단 아니군요 슈 돌 원투 나이스 커트 좋구요 죄송합니다 하단 바벨이 안보여 톱 오오오 죽고 아 사망 빨래놀기 널림 하단 아니 그걸 어떻게 막죠 이 괴물은 저거 안 흘려지나요 혹시 헐 치.. 팩트입니까? 확실해요? 방금 시도는 진짜 좋았다 헐 죽고 휘사가 선물해준 초지 진짜 적극 활용하고 계시네요 스읍 원투 타이밍이 아트야 어떻게 트림을 하지 저거를 오케 계획대로 안되고 있어 오케 계획대로 안되고 있어 양잡기 잘 풀어주고 옛날 같으면 못 풀고 죽었겠지만요 방금 그거 노린거에요 상단에 피 싫어해요 로하 투 빠밤 죽고 조금만 더 쳐봐볼걸 아깝네 음 로하의 잽 자꾸 쓰니까 안즈라고 쓰는거에요 안즈라고 로하의 이후에 계속 괴롭히려고 로하의 투만 계속 쓰는겁니다 그러면은 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부터 풀면 되겠죠 떡밥 회수 시작 원투 실패군요 실패 격추 발사 캐스다가 혼나고 원 로하 계속 안고 계세요 화랑 상대로 계속 앉는건 그다지 선명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사실 죽고 저거 안흘려져요 마지막 하단기 아까부터 계속 흘려는거 같은데 안흘려지더라구요 어 노우 푸싱 카운터 좋아요 그렇죠 요렇게 띄우려고 한겁니다 게임은 요렇게 하는거에요 노우 노우 예아 기스 밑강발이 아니고 저거 지금 하단 톡 걷어차는거에요 엎어 시도는 좋았는데 콤보가 드랍 됐네 슬프게도 로우 로우 위로 어떻게 좀 잘해봐야되는데 양잡기 히히 초스카이 끝났죠 굿바이 굿바이 방금 진짜 아트로 잘한거에요 훌륭했다 아니 왜 괜찮아요 원 로 하단 상단인거 알고있죠 옛날만큼 꼬맹이가 아닙니다 양잡 잘 풀어주고요 하단 타운타워 나이스 잘 참았죠 노우 죄송해요 맥크 1타 캑서스 안되죠 양잡 열심히 풀었는데 퍽퍽퍽퍽 망했다 오른손 굿바이 타행 어떻게봐도 하단 톡 차는 기술인데 그게 왜 무릎으로 차는거죠 와 저걸 개기시네 지금 호프님이 저한테 말렸어요 파이트 노우 카운터 나이스 바벨 아니야 그런거 쓴거 아니야 카운터 카운터 굿바이 좋았죠 퍼펙트 한 운영 슈 돌 깔아놓고요 훈련이 잘되었군요 호프님 게 투 샘미 슈 안되네 하단 헛 이런 안되는군요 스 뭐 어 어 아니 저게 안되네 라운드 3 홍민기 카운터 봄시트 좋았죠 노우 원투풀 톡톡 카운터 나이스 원투풀 톡톡톡 에이앙 안되죠 노우 죄송해요 왕했죠 죽고 하단 밟고 원투 헌팅 바벨 헐 어메이징 어메이징 죽어가는 중 카운터 아 아깝다 죽고 카운터였는데 하하 아쉽 엄청나게 iox 도착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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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ла아 계획대로 안되고 있긴하지만 다시 계획대로 되게 해야겠죠 아 조아 가자아 원 슈돌 엎어 실패군요 양잡기 1을 왜 눌렀죠? 우리 매크로야 왜그랬죠? 와장창 초었지? 쥐사가 선물해준 핏살기 1,2,풀,톡 늙고, 죽고 하하하 아, 어미징 어미징 매크 1타 2타 안되죠 1,2,풀,톡 슈도 깔고있었는데 뭐죠? 노우 1,2,풀 미들미들 좋구요 노우 노우 아아아아악 딱걸렸다 빨래너기 하단 로우 사단 늙었다이이이이이이 늙었다이이이이 죽고 머덕 너무 쎄다 머덕 쎄줘 조련을 다시 해야될거같아요 호프님이 자유의 몸이 만들어드릴 수 없거든요 논 자유의 몸이 아냐 로 만들어드려야되니까요 원투 슈 돌 나이스 원투투스피닝 좋구요 오 완전좋아 오름잡기 성공적 빠가닥 팽팽 매크 1타 2타 매크로야 3타로 마무리가 안되네 방금 무엇 방금 무엇 죽고 죽고 오케잇 존버는 승리했다 바벨 바벨 안보여요 안보이는게 당연하겠지만 원 원 초스카 어퍼 실패 어메이징 빨래널기 휴돌 호프님의 초조한 마음을 잘 노려야되는데 통하지 않네요 캡터스 아니? 대박 죽고 저거 저거 막히면 무즈샤펄 들어가나요? 혹시 테스트해볼 필요가 없었네요 양잡기 양잡기 싫어해요? 저걸 피한다고? 하단 나이스 아직 안 끝났어요 네크로의 산타라 네크로의 산타라 굿파이 오 좋아 하단 따닥 툭 원 휴돌 원투 실패구요 아냐 하단 툭 노오 로하 이 로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네요 노오 하아 저기서 패픽이 쩐다 로하 로하 툭 안되죠 로하 툭 툭 여기 토끼님 어서오세요 그건 보여야죠 로하 꽝 실패군요 잡기 그렇죠 패시 밟고 안되죠 삔 삐빔 삐 빠젠 삐 삐 삐 삐 띠 삐 인거 다 알아요 에이 로하 툭 발목으로 안 되죠 삐 découv 선의 마말로발로, 삶, 압쏘사, 죽고 음 여기 토끼님 어서오세요 어... 저거 이번에 바뀌었죠 옛날에 넘어뜨리는 것도 충분히 좋은 기술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훨씬 더 버프를 먹었네요 조금 충격 3연패 무엇 로하 툭 안되죠 로하 툭 깜, 툭, 펴, 펴 슈돌, 원투, 따닥 꽝, 실패군요 타단, 갑을 최초로 흘렸죠 어메이징 호프님 왜 안한죠 우리 호프님 죽고 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상대방분이 거의 뭐 탑클래스? 월드 탑클래스 정도의 그런 실력에 소홀자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초스카이 좋았죠 꽝 밟고 파, 펴, 펴 바벨로 게임 풀어가시려는 거 플래싱으로 무마 시켰네요 잘했음 원투가 확정 이타가 확정 로하 투 호밍기 안되죠 로하 투 펴, 펴 의양 펴, 펴 원투, 미들 굿바이 깔끔했죠 나이스 가드 잘해주고요 미들 펴 양잡 잘 풀고 슈우돌 에이앙 에이앙 오른잡기 초스카이 잘 들어갔죠 제2까지만 엿가드 공디팡팡으로 굿바이 간대자노 왜죠 성시경 컨셉의 맥님이요 네 맥시경 무엇 맥시경 아닙니다 서울시키 암 헉 중 으윽 구멍이 과연 너 지냈을 안되죠 카운터 나이스 와장창 짠손 푸싱 안되죠 반호 초스카이였는데 아깝네요 쇼돌 노우 촥! 우와 도끼 1타 나갈 줄 알았는데 원 초스카이 하단 그걸 어떻게 맞죠 이 괴물은? 카운터 쇼돌 쓰다가 혼나고요 원 잽 그냥 실패군요 허 양손 잘 풀어주고요 하단 안되면 삐 에클파이타 발목으로 그빠이 초초 완전 무게랑 운행이었네요 다행스럽게도요 원 어퍼 풀었는데 늦었나 왼손 필렌스 실패죠 로하 이러어 어떻게 안되죠 어디 보니 대체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문 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마 죽고 이런 아 로우킹 너무 아파 생각했던 거 훨씬 아프네요 도트핀 아무일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니였어 샤프 대박 엄메이징 화장창 엄메이징 양손놀은 거 같은데? 왜 오잡이 풀렸지? 암 정말 컨범 못뜨리는 척 하면서 역 가드 노려봤는데 안 되네 오오 망했다리 죽었네요 빨래놀기 톡톡톡 네크로야 3타로 그바이 발목 툭 원투 풀 톡톡 망했구요 백돼시 속도 실화에요 너무 빠르시다 노우 노우 톡 원투 따닥 소드 안되죠 밟고 초스카이 양전 잘 풀어주고요 A양 안되죠 뭐죠? 뭐죠? 실화에요? 실화에요? 이거 실화임 죽고 아깝네